안녕하세요 땅끔마을 임선생 입니다 오늘은 맥적이라는 궁중음식을 한번 해볼 거에요 이 맥적은 재료가 돼지고기 에요 돼지고기 된장 양념구이 쯤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돼지고기는 목살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좀 도톰하게 0.8cm 나 1cm 정도 두께로 해서 잔칼집을 넣어서 부드럽게 해서 쓰실 거구요 그 다음에 양념으로는 요새 많이 있는 달래하고 고추하고 마늘 이렇게 넣구요 주간으로는 간장도 아니고 고추장도 아니고 된장이에요 조청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양념해서 볶는 건데요 우선 재료 손질들 좀 먼저 해볼게요 달래는 쪽에 뿌리 부분에 이렇게 이물치 같은 게 있어요 좀 큰 뿌리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제거를 하시고 긴 것들은 조금 짤막하게 짧게 짧게 잘라서 쓰시면 되요 이렇게 송송 썰어서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껍게 썰지 않고 요것도 한 0.8cm 뭐 1cm 나 안되게 0.5cm 내지 0.8cm 그 정도 되게 이렇게 송송 썰시면 되요 자 요렇게 송송 썰어서 준비하시구요 그 다음에 고추 달래가 없는 계절에는 쪽파 같은 걸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달래가 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크기로 지금 봄에 많이 싹이 나오죠 이 고추도 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요 마늘을 준비하는데 마늘은 좀 큼직큼직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곱게 조금 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늘까지 준비했구요 그 다음에 고기를 손질 하시는데 칼 끝으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갈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워낙 도톰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좀 많이 내줘야지 좀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칼 끝으로 이렇게 심는 부분을 이렇게 끊어줘요 자 요렇게 고기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된장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된장을 1,5큰술 정도 돼요 이거는 저희 집된장인데 집된장은 보통 간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된장보다는 조금 줄여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집된장이라서 통알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미리 풀어 주도록 할게요 물을 1큰술 정도 넣구요 된장이 덩어리 없어지게 시판 된장들은 콩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구요 집단장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갈아 주시는게 된장이 겉돌지 않아서 좋을 거에요 그래서 물이 된장 분량하고 같은 양으로 넣어서 아까 1큰술 넣었으니 반큰술 정도 더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풀은 다음에 나머지 양념을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된장 이렇게 해서 물하고 들어갔구요 양주간장을 한 작은술 정도 넣어요 그리고 주간장이요 집에서 만든 장 그것도 동양으로 좀 넣어주시구요 여기에는 특별히 조청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갱렷을 녹여서 넣었는데요 이렇게 쌀조청 쌀조청을 1큰술 정도 넣어요 단맛을 조청으로 냈어요 옛날에는 워낙 서탕이 귀하기도 해서 그래서 거의 꿀이나 조청으로 단맛을 냈구요 설탕도 1큰술 정도 넣어요 그리고 청추도 1큰술 정도 넣으시거든요 요새 작은술이 1큰술이에요 이렇게 정도 넣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 들어갈 깨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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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부셔놨어요 그리고 후추를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잘 섞을게요 그러면은 훌로울한 된장 양념이 됐어요 이게 조금 어우러지게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뒀다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양념하기 직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참기름을 마지막으로 1큰술 정도 자 이렇게 훌로울하게 양념이 다 됐어요 요거를 이제 고기에다가 양념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된장 양념에 고기를 한번 재 볼게요 고기를 한 장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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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단 조금 주무른 다음에 고기를 조금 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송송 썰어 놓은 양념들 있죠 마늘하고 갈래, 고추 이런 걸 넣어서 이제 같이 같이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된장에 국물이 좀 자박자박한 양념장이었는데 이제 고기가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재놨다가 구우시면 돼요 급하면은 한 20분 정도라도 반드시 조금 재놨다가 하셔야지 고기를 두껍게 준비를 해서 간이 배일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독다독해서 이제 석쌀나 달군 팬에다가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팬이 조금 달궈졌어요 너무 세지 않게 양념을 바른 거라서 처음부터 너무 센 불을 하면은 이제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그래야지 한 군데 가만 놔두면은 양념이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두 조절을 물기가 좀 생긴다 싶으면은 불을 조금 더 세게 하시고요 노릇노릇하게 부우시면 되는데 이거 좀 두껍기 때문에 앞뒤로 노릇해지고 난 다음에 불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끈들이듯이 조금 안에까지 익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이든지 양념이 달라진 거는 타기가 쉬우니까 잘 타피 다가면서 타지않게 부적을 해서 구우시면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좀 맞췄어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된장구이는 다른 된장이나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상추 정도만 있어도 되고 뭐 그것도 없어도 되고요 상차림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낙적 완성 됐어요 이거는 된장으로 양념을 했기 때문에 잡내도 없고요 도톰하기 때문에 씹는 맛이 있어서 좋고 아무튼 맛있어요 요거에다가 한국식 샐러드라 그럴까요 약간 겉절이처럼 그냥 집에 있는 채소들에다가 뭐 간장 매실청 그런 정도로 넣어가지고 깨소금하고 들기름 같은 요 4가지 정도만 넣어서 집에 있는 채소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버물버물해서 같이 드시면은 훌륭하게 한 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맥적이었습니다 돼지고기 된장 양념구이 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다들 맛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